박수 받으니까 좋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박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시편에 박수와 환호 속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부 예배 찬양 참 잘하더라고요 박수 받으니까 좋네요 그래서 참 잘한다 제가 은혜가 돼서 그랬는데 산부 예배는 참 잘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1950년 6월 25일도 오늘과 똑같이 주일이었어요 6.25 동란이 주일날 새벽 4시에 남침을 한 거잖아요 저는 해방둔이예요 6.25 동란 때 6.25 동란 때 6살 피난을 가는데 그 시대에 그 시대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아주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있고 이 얼굴에는 마른부 예방둔이예요 그냥 비실비실한 거죠 그 먼 길을 수십리를 피난을 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나 타려파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니꾸사꾸라고 그래요 옛날에 일본 말로 니꾸사꾸 배낭 보따리 위에다가 배낭 위에 나를 이렇게 걸터 앉히어서 말 타듯이 그렇게 타고 아버지 등에 업혀 피난을 갔어요 수십리를 걸어서 논산 대교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대교 전쟁 때는 다리를 포격하잖아요 다리를 없애잖아요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를 벗고 물을 건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은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80이 코앞에 왔어요 그런 입장에서 6.25를 어린 시절이지만 나름대로 경험하고 찢어질게 가난했던 그 가난을 경험하고 나라가 위태로워 어떻게 이 나라가 생존하고 살아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 날이니까 날이 아니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말하자면 전쟁을 조금 아는 세대입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조금 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에 붙잡혀서 밧줄로 묶여서 끌려가다가 공산당원에 관계된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아니 형님이 어쩐 일로 여기 그러면서 불러줬대요 불러주는데 우리 동네에 김씨 두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메어서 끌려가다가 아버지만 풀려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사람한테 기숙말로 얘기했어요 저기 저 사람 저 사람 나더러 형님 형님하고 저 친구는 친구 친구 동갑이야 그래 부탁했더니 풀어준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명절만 되면 8월 명절 정월 명절이 되면 그 두 집에서 돼지고기를 꼭 사다가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끌려가서 죽었다 그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내 친구 김용태 아버지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래도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아버지도 우리 당숙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죠 또 살아가는 세상사를 나름대로는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온 나로서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씀 그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서 제가 하는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닌데 싶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괴로워도 듣기가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고 그러대요 이야 그 세대차 엄청납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집에서 얘기하면 맨날 싸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면 맨날 싸웁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은퇴한 원로 목사인데 저하고 똑같이 은퇴한 원로 목사님 같은 교단의 출신들이신데 네 분 가정이 수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보면요 나만 그래도 나와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같아 그런데 세 분 목사님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일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회관에서 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마흔여섯 번 했어요 연설 시간이 46분이 안 되는데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 차례 마흔여섯 번을 해요 그리고 박수를 몇 번 받냐면 56회 56회 박수를 받는데 23번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의 아들이 목회를 해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단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데 유임 투표를 목사님이 가셔서 하는데 아주 몇 개월 동안 내 생길 그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투표할 거 없습니다 우리 박수로 받읍시다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기왕이면 기립박수 하십시다 이래 가지고 모두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 가지고 유임 목사 청빙을 하고 얼마 전에 유임식이 있어서 제가 식장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이 박수를 받고 의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유나라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참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자유의 여인상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자유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나라는 우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나라하고는 연대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 막 거기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 과학 이게 아니고 자유 자유가 최후의 가치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길갈이 뭐길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야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길갈은 모세시대에 홍해를 건너온 뒤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 이번에 강을 건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괴를 어깨에 둘러매고 강물이 막 흘러내렸는데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놀라운 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흐르던 물이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육로가 생기잖아요 맨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그 강바닥에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 똑같은 열두개의 돌을 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고 나서 열두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홍해를 이미 건넜다 어디를 떠났어요? 애국에서 탈출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완전히 애국에서 탈출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시래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오늘 애국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가다 라는 뜻이에요 돌이 여기 있었는데 굴러갔어요 굴러갔으니까 없어졌어요 애국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애국의 수치는 종로로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로로 탄 거예요 그건 옛날이야 애국의 종로로서는 옛날 얘기야 이거 다 굴러갔어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출생한 남자들이 아직까지 한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한례를 받으라고 해요 돌로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서 부시돌 칼로 연장이 아니잖아요 칼이 아니잖아요 돌이지 그걸 가지고 남자의 거시기를 잘랐어요 그거 낫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국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에는 전부 다 과거가 있어요 그 6.25 전쟁 때 그 배경으로 한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어떤 여성 가수가 부른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쟁 난리를 겪다 보니까 별하별 일이 다 있는 거야 너 어제 뭐 했어 이거 물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과거 묻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호가 조선이었을 때 수치는 뭐였나요 500년 이상을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황제가 승인을 해야 조선은 왕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수치예요 아이 창피해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나라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던 우리를 지배했던 청나라가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청일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네 그러고 나니까 청나라 황제가 서명을 했어요 뭐라고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문서에 청나라 황제가 도장을 찐 거예요 지금 서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여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와 모금을 하고 돈을 모으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세워진 게 독립문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아니 청나라가 장악하고 있던 대한민국을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니까 이게 일본이 조선은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청나라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속국이 된 거야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율로 얘기한다면 몇 대 몇이냐 503대 36 청나라로부터 지배당한 게 503년이에요 일본으로부터 외정 치하에 있었던 것이 36년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외놈 외놈 일본 정치를 보고 외정 외정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온 우리는 어떻게 독립이 됐어요? 미국이 원자탄을 탕 떨어뜨린 거야 일본 천황이 손을 벌쩍 들고 항복한 거예요 참 내가 힘없으면요 우리 교회 과거의 어떤 장로님이 몸이 약하니까 가을만 되면 기침을 하느라고 칵칵칵칵 요즘 마스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이분은 코로나가 없이 살던 옛날에 그냥 가을만 되면 마스크 쓰는 거야 몸이 약하니까 여러분 몸이 약하면요 별것들이 다 덤벼 나 뜯어먹으려고 나 잡아뜨리려고 저 같은 개인 경우로는 배가 조금 나오고 배둘레에 햄이 좀 생기고 이러니까 더 건강해졌어요 오늘도 내가 여기 들어오는 기회 어떤 권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은 여전하시다 어떻게 내가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말을 그렇게 골라서 해주시는지 그래서 그냥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에 가보면 그런 명패가 붙어 있어요 용서한다? 그러나 기억한다 용서는 한다 600만 학살 낯이 죽은 거 용서한다 그러나 기억한다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도 일을 가라야? 그 사람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속상한 일 있고 한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 좋지만 잊어버리는 건 더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귀한 거죠 잘 나가는 나라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인생은요 과거에 뒷돌미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켜 비켜 불자동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을 비켜 비켜 하면서 가는 것처럼 전진하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로세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 뒤돌아보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로세천은 소돔고무라 땅에 이뤄놓은 재산이 많거든요 토지며 짐승이며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로세천을 기억하라 그래요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길갈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수치가 굴러간 성지입니다 여러분 성지가 별거예요 이 교회를 개최하실 때 토지를 바쳤던 김기동 장로님 원로 장로님 세상 떠나셨잖아요 제가 그분 장례식에 입관식에 가서 이 얘기했어요 동광교의 그 땅은 아버지 김기동 장로님이 파친 터전에 보태고 보태고 수십 번 보태서 오늘의 토지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세웠는데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 동광교회를 성지로 삼아라 아버지의 시신 중에 유골 일부를 허락한다면 우리 교회에 십자가 앞에 갖다 바치고 묻어놓고 싶다 묻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까지 길갈이 있었습니까? 굴러가야 할 과거의 수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굴려보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의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나도 너도 나라도 우리 가정도 과거의 수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감받은 지도자와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지도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사울이 영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고 강하게 임하시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니 세상에 나 같은 놈도 이게 나 같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나 같은 놈이었거든요 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편했는데 내가 신학교가 가서 전도사의 길,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게 꿈을 꾸게 하고 내가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지난 날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내 생질 임식에 갔더니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 은혜였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은혜였소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은혜였소 은혜였소 이 찬송을 하는데 내가 그 임식하는 자리에 혼자 그 은혜였소 은혜였소 하는데 눈물이 삥도네요 정말 은혜, 은혜 은혜를 내가 알거든요 내가 은혜를 알거든요 은혜를 내가 맛봤거든요 근데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사울에게 크게 영감이 왔잖아요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과 함께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한번 떼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동된 이라는 말을 떼고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을 분류해 보세요 유력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무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유력한 자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유력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갖고 뭘 갖고 자랑이 많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유력한 자가 된 이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유력한 자가 된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과 함께 갈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불량배들의 얘기가 나와요 옛날 구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비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하고 반대되는 사람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불량배들이란 어떤 비료는 못 따라야 뭐라고 하냐면 사울 지까지 이렇게 무슨 예언을 해 지가 무슨 지도자라고 웃겨 이런 거예요 뒤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료들이란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리더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에요 팔로워십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리더를 능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야 자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확실한 리더가 필요하고 확실한 팔로워가 필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짜여지지 않으면 옷감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동학회가 오늘의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세워진 목사를 하나님의 중으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훌륭한 팔로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됐어요 지금 단임 목사님과 탈북인들과 16명이 지금 태국에 가고 현지 현장을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두 손을 모은 감사 모습을 합장된 사진을 해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얘기가 거북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청년 이승만을 생각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뇌생남 이렇게 호칭을 하고 싶어요 청년 시절의 이승만 왜냐하면 이승만에 대한 책을 읽어봤잖아요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직접 아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알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뇌생남이라는 말은 이 뇌, 머리가 섹시한 사람 그러니까 뇌생남이라는 말은 뇌의 섹시한 남자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뇌생남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 자기 소신이 확실한 사람 두 번째는 풍부한 유머가 있는 사람 야 멋있잖아요 남자 나도 그런 남자 보면 내가 여자라면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세 번째가 뭐냐면 지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뇌생남이에요 제가 왜 이승만을 뇌생남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냐면 어려서부터 네 살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어요 네 살 때 천잔문을 뗐다든가 그분 한 물건씩 쓴 거 보세요 이야 명필이에요 진짜 놀라워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현재 이 무능한 왕실로써 왕정정치를 가지고는 조선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딱 판단했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고종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반정부 음모자로 체포가 됐어요 한성감복에 갇혔어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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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세 번째는 특사로 풀려났어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왕실의 끈질긴 간청 이런 것에 의해서 이승만은 옥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형언도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추선으로 미국 유학 갔잖아요 미국 가서 콜롬비아 대학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하다가 귀국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승만이 청년 때 배제학당을 다녔잖아요 그때는 대학이 없죠 배제학당이 최고 학문의 전당이었죠 졸업할 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해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 이승만이 영어 연설을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공반원들이 청년 학생 이승만 연설을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분은 감옥살이 할 때도 40명 이상을 전도를 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전도했어요 거기서 전도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 헌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이 6.25인데 6.25 전쟁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침략한 사상전입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정의는 평등입니다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정의는 자유입니다 전쟁 이후 공산주의 정권하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권하의 남한의 차이는 오늘 우리들이 보고 아는 것과 똑같은 뚜렷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아세요? 너무 크고 귀한 일이죠 감사해야죠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숨이 멎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우리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일이 돼서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북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북한에 갈 기회가 있어도 안 가 쳐다도 보기 싫어 남자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옛날에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훈련소를 향해서는 오줌을 안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북쪽을 향해서는 오줌을 안 넣는데 나도 조금 이해를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몰래 봤거든요 공산당에 의해서 대창으로 찔리는 거 공산당에 의해서 두 다리를 묶어서 아래로 머리를 이렇게 내리게 만들어 놓고 야 그런 고문 고문 그런 고문 처음 봤어요 여기 시골에 고추나무가 막 벌겋게 익었잖아요 그 벌건 고추 매운 거를 갈아서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콧구멍이 하늘로 이렇게 쳐들려 있으니까 콧구멍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야 그런 걸 봤잖아요 6.25 때 잘못했으면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통일했을 뻔했어요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두껍더라고요 대충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 대학의 교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야 인간 이승만을 겪어보고 만나보고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세 번의 행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행운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아 서방세계에 편입된 것이 행운이고 세 번째로는 6.25 전쟁으로 양반 상놈의 신분 차이를 확 쓸어 가버린 것이 행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실감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옛날 일제 자전거 뒤에 타고 시제를 지내러 가는데 그 산등성이로 올라가는데 어떤 영감님이 지게를 쥐고 이렇게 오더니 우리 아버지를 저쪽에서 보더니 지게를 세워서 받쳐놓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련님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양반에 피가 흘러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양반은 나이가 많은 수염이 숭숭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젊으신데 그래서 내가 눈이 둥그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영감님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늘 아이 왜 이러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헤어진 거예요 조만큼 가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절을 해요 옛날에 할아버지네 집에 오셔서 일 도와주시던 분이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 내가 나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눈으로 목도 했다니까요 이게 신분 차이잖아요 네팔 가보세요 지금도 신분 차이가 몇 계단이에요 이거 타파하지 않으면 선진국 못 돼요 보금이 그 나라를 이런 거를 타파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이 세 가지 행운을 얘기하지만 나는 제일 큰 행운 하나가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싸워줬다는 거예요 16개국이 이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유엔군 없었으면 우리나라 없어요 역사 속에 다 사라졌죠 6.25 전쟁 때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엔군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화목하고 기뻐하는 나라로 새롭게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딱 돼 있잖아요 여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끼리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지구에 있는 나라들의 국가의 희망이 이거 아닐까 이상적인 국가 이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 나는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울분이 이런 분노가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쟁은 내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와인버그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내전으로 망할 것이다 참 이게 너무나 와닿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전이 정쟁이 정치적인 전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전에 누가 나더러 붙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느 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예수당 나 예수당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목사로서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사고에 의한 인생관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두의 얘기 아니겠어요? 나만 그렇겠어요? 고린도우서 5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화목하던 공간을 불화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싸우던 그곳에 내가 들어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균형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너스 인간,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인간, 빼기 인생이야 맨날 그 사람은 뭔가 들어오는 게 없어 얻는 게 없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인간을 플러스 인간으로 만들려면요 작대기 하나만 갖다 딱 걸치면 돼요 위로, 위서 아래로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위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4일 그때 우리가 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북한은요 지금도요 우리는 북진 통일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력 통일이거든요 우리는 평화로 통일하자는 주의잖아요 무력을 가지고 통일하자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양산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있어요 이간, 무서운 거예요 이간시키면 틈이 생기잖아요, 벌어지잖아요 틈이 벌어지면 딱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박살내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어떤 나라, 가난한 나라 보세요 맨날 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이 나라들은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사육이 있어요 사육 나라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집권하고 이런 식으로거든요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연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어야 해요 빛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빛 동광괴 그러는데 동광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받은 빛은 위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입니다 자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 그런데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젊은 사자잖아요 정은 씨 뭐 자기는 뭐 100키로가 넘는다대 일전에도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사회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국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자유 사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일곱 번째 진입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여섯 나라잖아요 일곱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나라를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아아 우리 조국 아아 대한민국 이야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자식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유재상 목사가 유학 가던 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교육시켜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유학을 가다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됐다 뭐 잘됐다 뭐 잘됐다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 흘러보냅시다 굴려보냅시다 여러분의 지난 날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려주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요호하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지도자와 함께 모든 백성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여기에 이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되기 시작하였사오니 더 많이 주고 또 주며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